안 다쳤어? 안 다쳤으니까 가봐. 교복 어떻게 했어? 지수한 교복 여기 있는데요. 왜? 중양이라고요? 지수한 교복. 가자. 어? 하자니? 어딜 가? 나 사는데 같이 가자고. 저기 진짜 괜찮냐? 뭐? 오늘 강당에서. 뭐. 무슨 일인데? 스쿠터 타다 넘어졌고 유리 깨진 건 보도 뜬가고. 아, 조심조화시그랬냐. 부재증 전화. 스물아포도. 내가 얼마나 빡쳤는지 알겠지? 미안하다. 그래도 뭐라도 주고 싶은데. 거짓말하고 있어. 아, 잠시만. 아, 잠시만. 아, 잠시만. 아, 잠시만. 네 두 눈은 deeper than brown. 너무 이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